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키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름들이 읽으셔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르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기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귀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기근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은 흉년이라는 단어이죠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때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성의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흉년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의 흉년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실직을 해서 또 혹은 사업이 도산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흉년을 맞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암에 걸렸다든지 혹은 어떤 불의의 사고를 인해서 어떤 몸에 어려움이 오는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흉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믿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흉년 주님을 성기면서 항상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복이 있고 특별히 영적인 기근이 올 때 우리에겐 참 말씀도 잘 안 보이고 찬성도 안 나오고 정말 기도도 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이것이 가장 무서운 흉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영적인 기근, 영적인 흉년 이 때가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암호스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암호스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호스는 유다와가 아주 잘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질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됐고 또 주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죠 그래서 흉년을 통해서 양식의 기근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전년병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불이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암호스 선지자를 통해서 암호스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영적 기근을 허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참 구원받고 나서 단순하게 죄사원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이러한 영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원받고 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 생명되신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이 없다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교원해 주시는 이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우리가 자주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큰 은행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량에 갔을 때 그들이 아무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광량에 살았지만 실제 그들이 땅의 양식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양식보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도착하죠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서 좀 고할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급으로 갔을 때 애급에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가나한 땅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았지만 애급에서는 단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한 땅까지 가기까지 주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급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한몸이 내서 간증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키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이죠 여기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등장하는 이 사상아들이 치리하던 때 또 흉년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은 아주 어두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르키 사장 전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런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가족을 통해서 빛대신 주님께서 그들 가정에 빛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르키 전장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들렉의 사장 흉년을 통해서 또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렉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떡집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죠 베들은 집이고 레엠은 떡인데 떡집, 양식이 아주 풍부하고 기름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악지방에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잽싸게 도망가는 거죠 잽싸게 피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흉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성의하는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든지 또 내가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는 무엇입니까? 빨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빨리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멜렉 가정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의 영특한 치유와 머리를 사용해서 아주 잽싸게 베들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루키를 보게 될 때 모합으로 가서 잘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베들렘의 시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엘리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러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드니까 어떤 영적인 기근이 오니까 모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합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멜렉이 보통 육신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엘리멜렉이 경건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영적인 어리엄목이 되니까 모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합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합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과는 반대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되는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영적인 기근이 올 때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흉년이 오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쉽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 또 종종 어려운 때들을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교회의 어려움이 오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죠 또 어떤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내가 좀 해보고 싶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 영적으로 기근이 올 때는 움직일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흉년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린 주님 앞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듣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머리를 싹 돌려서 재팔이 떠나는 이런 것은 신앙적으로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도 빠른 사람들이 빨리 행동을 하죠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빨리 머리 돌려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어리석한 그런 태도가 주님 앞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모합으로 가게 되는데 여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어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하느님으로부터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이제 베들레엠을 떠나서 하느님을 떠나서 모합에서 들어올 때 그는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 마라라는 것은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는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릎을 꿇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괴일적으로 어려움이 될 때는 교회 전체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어려움이 될 때는 그 괴일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피하려고 할까요? 왜 도피하려고 할까요? 그 원인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엘리멜레 가정이 베들렘이 흉년이 들었을 때 선택하는 것은 모합입니다 모합은 어떤 땅입니까? 모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의 땅입니다 민숙이 22장에 보게 되면 모합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배하게 방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실 저지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근본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동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석적인 이 세석적인 롯의 딸들이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모합족석과 암몬족석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결과로 인해서 태어난 그러한 적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는 아주 원수된 그러한 민족인데 엘리멜렉이 영적인 기근이 들었을 때 베들렘 땅이 어렵다고 베들렘이 흉년이 늘었다고 이 모합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자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민족인데 엘리멜렉은 하나님보다 모합이 기근을 해결해 준다고 믿었어요 모합은 그다지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중동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모합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합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땅 베들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합 바꾸어 얘기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창피한 것이에요 엘리멜렉의 가정의 비극은 그가 살고 있는 베들렘 땅에 흉년을 맞았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 흉년의 때에 떡집인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있을 때 영적인 흉년이 있을 때 이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강구할 때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그런 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모임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몇몇 분들은 떠났죠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했지만 그건 주님이 인도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고난할 때 왜 우리가 도피하는가 고난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원단교회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의 피를 도와주니까 뭐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요원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은 정말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원단교회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핏값 세워진 교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가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주시고 교회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없다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이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게 되죠 너브간리아사 성은 금신상에 다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안 했죠 왕이 알고 진노했죠 그리고 다시 귀를 주죠 음악이 나올 때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저 풀묵불 속에 너희를 죽이겠다 누가 내 풀묵불 속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이렇게 엉퍼를 났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냥 저 불 속에 다 죽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타협해서 우상승배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빼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의 가치를 알 때 우린 조금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상실하거나 좀 힘들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단시키시면서 우리 인격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난의 때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우리는 참 겸손하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보지만 또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은 성기지만 저도 겸손하지 않지만 겸손한 분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다들 잘났죠 우리는 다들 내가 최고죠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보느냐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묘한 태도를 보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종종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러나 우리 육체는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빨리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시평기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근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고난이 왜 찾아올까요? 성경에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여기 지금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온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 엘리멜레 가정이 모하베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이죠 여기 흉년이 왔을 때 어떤 때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런 말씀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바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무질서한 시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때 다른 나라들 이방 족속들처럼 왕은 없었죠 왕은 없었지만 사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인도자의 권위도 무시했어요 사사들의 말도 살지 않았어요 주님은 계속 징계를 허락해 주시고 징계 때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느 정도 평화로우면 또다시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도 징계하시고 그럼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돈하고 타락한 그런 암혹시대죠 영적인 암혹시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죠 주님께서 일을 할 때 종종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자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 때 잘못을 보여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오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루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떤 교육적인 도구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난 것을 좀 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겸안했던 우리가 좀 겸손해지는 이러한 간증을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3회의 상을 보게 될 때 사울을 왕이 다이서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이선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리아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이선에게는 만만을 돌렸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왕의 자리를 다이선이 노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사울은 다이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다이선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느님은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이선이 하느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끝났을 때 다이선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냥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또 애굽에 가서도 열심히 주임을 섬기고 일했는데 보디바리의 아내로 인해서 아주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는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지하감에 갇히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죠 요셉은 많이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서 7년 대환란의 기근 속에서 가난을 따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총리가 되기 위한 제목으로 주님께서 그를 다루셨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포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징계라고 생각될 때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하느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엘리멜렉은 쇳싸게 베들레엄을 떠나서 모하베 갔어도요 2장부터 나오는 보아서는 안 갔어요 그리고 대본에 많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정말 흉년이 늘어서 정말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풍족했을 때 떠났어요 풍족했을 때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죠 돌아올 때는 빈손이 됐어요 여기 한번 엘리멜렉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피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유다 베들레엠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합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실 엘리멜렉이 모합으로 간 것은 베들레엠을 영원히 떠나려고 간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거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리는 잠깐 잠깐 좀 소나기가 오니까 잠깐 뭐 이렇게 좀 그늘에 피하듯이 모합에 잠깐 가서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잠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각대로 잠깐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성길 때 그런 일 있죠? 아니 한 번쯤 뭐 한 번쯤이야 아니 한 주쯤 한 주쯤 안 나오면 어때 뭐 한 주쯤이야 뭐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쯤 하고 한 번은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흠이요 그의 두 아들이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 요다, 베들렘, 에브라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합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합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계속 살게 됩니다 계속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성기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번쯤 잠깐만 한 주쯤 이번 일만 해놓고 나서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물론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멜렉 가정을 보게 될 때 그렇게 잠깐만들은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됩니다 수요일 집회 여러분들 왜 안 나오십니까? 수요일 집회 아니 물론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는 분들이 안 나오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오세요? 거리가 머니까 애들 때문에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계속 가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어히 거부하는 이런 믿음의 사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그냥 팥으로 그냥 붉은 옷으로만 팥죽을 끓였을 때 정말 먹고 싶었죠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라 그럼 내가 죽였다 했더니 그까지 장자의 명분 한 번 그냥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신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로서의 그 신분을 가질 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아들의 두 배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결국 장자의 명분을 버리게 되니까 결국 장자의 축복도 나중에 빼앗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성도라는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이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1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을 보니까 나음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 하느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이 엘리멜렉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마땅히 베들렘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교회에서 성들의 축복 가운데 주님 앞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죽었어요? 모합에서 죽었어요 모합에서 저주받은 땅 이스라엘을 대적한 대적이 있는 곳에서 이건 정말 쓸쓸한 죽음이죠 불명의스러운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믿음에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살았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모합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합 여자와 결혼했어요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여자를 얻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생활이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여자와 결혼했을 때 이들이 모합에서의 가정생활이 어떠실까요? 이거 뭐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이들은 마땅히 베들렘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는 여자를 아내를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0년이 지났는데 5절을 보니까 말론과 귀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둘 다 다 죽었어요 이들이 기근이라는 작은 어려움을 피했지만 피한 그곳에서 이들이 당한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어요? 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믿지 않는 모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바로 죽어버리는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여자들은 다 과부가 됐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피하죠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잽싸게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밀레 가족은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그들은 베들레엄을 떠나서는 안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안에서는 좀 어리석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안에서는 어리석어야 되겠다 아주 약삭바르고 주판 탁 튀기고 이해 타산이 밝아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지 세상 사람과 관계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계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어리석하게 삶 남들이 볼 때 뭐 저래 좀 똑똑한 것 같지 않아 그래야 할지라도 엘리밀레처럼 약삭바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문제라는 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때가 되면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주님 그 고난을 우리 교회에 영원히 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멈추게 하는 때가 있으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에겐 고난이지만 그것은 축복을 추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주님 반드시 하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모합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참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호와의 백성을 돌보신다 참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오늘 아침 우리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을 당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하게 보여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신신하신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울 때 또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신신하신가? 뭐 이렇게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심 물론 이 의심을 극복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이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참 믿음이 필요한 그 시간에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것이 더 우리의 문제 뭐 이렇게 사항이 좋고 형편이 좋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고 인정해 줄 때는 정말 믿음이 놀랍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던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 같아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야 욕처럼 욕이 그러면 고난 가운데 그런 걸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기근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과 신신하신을 의심하지 말고 여전히 그 선하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봐요 소망 가운데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 할지라도 흉년이 와도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서는 안 돼요 움직이는 때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 모합지방에서 요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10년 동안 나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들렘이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게 아니었어요 힘은 들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굶어 죽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들렘을 떠났던 모합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아들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과부가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꾀는 그렇게 쓸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를 쫓는 참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 같아요 또 너무나 힘든 시대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나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죽었던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나고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내 열성품이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나를 막 지배하는 그래서 가정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혼도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자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주 들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어려울 때 근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어려울 땐 잘 못 듣는 거예요 좋을 때는 잘 듣는 거예요 좋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주님은 뭐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근데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잘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20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렘까지 갔다라 베들렘에 이를 때에 온 성업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증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합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합 요하이 룩과 함께 돌아가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렘에 이르렀다라 여기서 생각해보는 것은 나오미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모합에서 베들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모합에서 잘돼서 돌아가는 건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더 많은 거 보려고 더 출세해가지고 왔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베들렘의 개선 장군처럼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그때 판단을 참 잘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지금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자부 한 사람은 자기 나라 갖고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21절에 나오미가 거백을 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건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하루아침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그거 돈 의지한다고 내가 지금 사장이라고 하루아침에 그거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왁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왁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용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니 너희가 없지 나는 남이라 보니 하나님의 징계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면요 돌아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는데 다시 돌아온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루세의 후손에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대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베들렘에 남아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베들렘을 떠난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베들렘에 돌아오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였어요 돌아오면요 과거는 필요 없어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일이 여기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했는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일이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2장부터 4장까지 쭉 보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에게 결혼 요청을 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오베스를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루시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모함여자 루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요 다일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나요 물론 나오미가 베들렘에서 같이 고난받으면서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베들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베들렘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들렘 땅 가난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있는 백성들 반드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뭐하러 갔다 할지라도 그 백성까지도 하나님은 돌아보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상진 형제가 돌아왔고 대한 형제가 돌아왔고 이들이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같이 있다고 해서 쉽게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을 오래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반드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엘리밀레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는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싸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몰라도 그 전에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고난의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고난의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 속에서 연담받고 훈련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보다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엘리밀레가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베들렘에 있을 때는 베들렘에 있어서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한때는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요 그의 신앙을 포기했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한때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한때만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애 속에서 계속 신실하게 믿음 안에 거하면서 과거에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섬겨야 되고 지금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을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장례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높아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주님을 섬김으로 후일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저와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